저희 영화 수상한 그녀 블리츠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오드리 역할을 맡은 심은경 반지아 역할을 맡은 비어네보 진영입니다 수상한 그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녀 그 아가씨가 내 아가씨고 바로 자네 어머니요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볼게 하나 둘 셋 네 눈에도 내가 천으로 보이냐 아가씨가 집에 안 들어갔다고? 어머니 할머니? 그려 이곳은 하늘이 주신 기회인 거요 완전 특이해 요즘은 여자들이랑은 완전 틀려 처음이었어요 아까 그런 느낌 나랑 같이 안 돼야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이러면 저거 알아보겄나 아가씨? 나도 저거 주는 수밖에 없어 가슴이 작고 주책 없이 뛰는구먼 가슴이 작고 주책을 지켜봐요 가슴이 작고 주책을 지켜봐요 가슴이 작고 주책을 지켜봐요 가슴이 작고 주책을 지켜봐요 연회를psика